다음 주할 때 자기소개 나에 대한 해시태그가 있다 투 건축 아 소개해주는 건가봐 쪼개중 친구들이 해시태그 적어준 걸로 자기가 소개한 건가요? 아 그거야 잠깐만 아 본란해 아 잠깐 니네 아 니네 이상한 거 가져왔잖아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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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손해 볼 게 없네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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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부턴가? 어 우리부터 그럼 먼저 뽑히는 사람 뽑는다 어 읽어야 되나? 오케이 킬박 킬박 달류 아 내가 너무 누리다 우리는 알잖아 그렇지 알지 우리 각자 생각했으면 지목을 할 것 같아 오 하나 둘 셋 오 미니가 제일 많이 나왔어 뽑았을 때 제일 쑥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오 오빠 페이스를 못했구나 그리고 본인이 되게 자신 있게 얘기 쉽지 않은데 자기 거면은 자기 거 읽으면 미모까탑 이런 게 쉽지 않거든 아 내가 야 예리하잖아 너 킬박 이고 하나 더 짝하면 지목 같아 자 박수 준비 하나 하나 두고 두고 하나 둘 셋 미니가 맞췄어 미니가 맞췄어 어 뭐야 맞췄어 진짜 맞네 짜증스러워 공연도 하는 일은 애들도 가르치고 내 공연도 하는 공연도 하는 공연도 하는 연영과 이런 킬박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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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? 잠깐만 아니야 안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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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무용을 한국 무용을 전공해서 공연할 일이 있으면 공연도 하고 공연할 일이 있으면 공연도 하고 약간 프리랜서처럼?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생각도 못했다 신기하다 와 와 멋있다 멋있다 내가 언니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러고 나서 언니를 봤었어 그래서 언니가 미모 꽈탑인 것 같아서 내가 그거를 해스텍으로 썼어 와의 소문이 될 정도 와의 소문이 자자해서 와의 소문이 자자해서 아 목이 탄다 아 유명인사였네 와 학교 다니기 비끄내네 아 남자 차례구나 아 어떻게 누가 나올까 비춰지는 하나 둘 셋 아 알 것 같아 어? 교수? 아 와 딱 봐도 딱 봐도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어 MBTI 맞아 일단 태용이는 맞고 MBTI 막 박사 수술도 아니고 그냥 교수 아 박사 수술 아니고 교수 수술 진짜 교수 아 직업 너무 궁금하다 나이 좀 그러게 태용이 형 태용이 형 태용이 형 뭐야 몇 살입니까? 저는 24살 99년생이고 저는 24살 왜 저는 이라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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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아 이분은 이제 한 27, 28살 되겠다 그랬는데 24살?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유치왕 태용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진짜 잘해 그냥 문제 푸는 영어 말고 응 회화를 엄청 잘해 그리고 그게 왜냐면 태용이가 일단 외국에서 살다 갔거든 응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갔었나? 고등학교 때 갔었나? 한 4년 정도? 살다가 다시 한국 온 거여서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네 다음 다음 사람? 내 생담이 좀 눈에 띄는 내 생담은 진짜 모르겠다 이상형이네 알고 보면 남잔가 알고 보면 남잔가? 뭐지? 아 잘못 들어간 거야 잘못 들어간 거야 잘못 들어간 거야 내가 섹시한 남자 섞인 거 아니야? 알고 보면 남자 대박이다 선녀랑 뇌생남 같이 있어 발키자 하나 둘 셋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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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담은 그런 분을 좋아한다 이상형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나이랑 나이 나는 일단 스물다섯 살이고 왜 놀래? 누가 숨을 들이마셨어 방금 숨 쉬고 싶었어 나도 직업이 한국무용과여서 전공이 전공이 한국무용과여서 그 학교 안에 있는 나는 무용단 소속이고 무용단 무용단 공연이 있으면 공연 준비도 하고 그런 나도 애들을 가르치고 싶었었고 애들을 더 가르치려면 좀 더 대학원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게 된 거 됐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러게